야 니들이 볼 방송 아니야! 진짜 상남자의 방송이라고! 저 웃겨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보세요? 웃기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웃기세요? 언제부터 매니저를 좋아하게 되나요? 닥쳐 이 새끼 너무 또래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유유유유유유 매그네틱 왜 그렇게 사냐 유유유유유 매그네틱 여보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섹스! 아 섹스이다 진짜 쌤성이라는 거예요 쌤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쌤성이라는 거예요 쌤성!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몇살이냐? 저 7살이요 어머니 모셔와 아 어머니 안계셔요 아 어머니 안계셔? 너 혼자야? 네 너 이런거 형꺼 방송보면 안돼 왜요? 안되니 꺼! 귀엽네 근데 진짜 다 재밌는 일 밖에 없냐? 큰일 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웃겨보세요 마그나릭 미치겠네 아니 무슨 평균 평균은 무슨 뭐 아니 애들 너희들 내 방송 왜 보니? 상남자 알파멜 방송이야! 성인들의 방송이야! 요새 애들이 좀 빨라졌나? 어른들 방송이 재밌나? 어른들 방송이? 어? 마랑이 형 웃겨 3행시 해보.. 아니 2행시 해볼게요 마랑으로 마랑 왕자지 할라 그러지 너 나가야 돼 아니에요 괜찮아 확실해? 네? 확실해? 네 확실해요 준비했어? 나 웃겨라잉 네 준비했어요 말 말 잘지 알겠습니다 한번 웃겨볼게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그 아구몬이 세일이한테 진화시켜달라고 하는거 갑니다 네 세일아! 진화시켜줘! 저거 도라에몽 아니야? 아니 도라에몽도 되는데 해보세요 친구야! 진화시켜줘! 친구야! 가리나 뱉으세요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제가 더 잘해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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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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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상남자의 방송이라고! 시청자님 웃겨라 내가 왜 웃겨! 아니 니 뒤로 웃겨 아아 아아 오오 야! 오오 해! 그냥 해! 알았어! 뭐 뭐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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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아! 아 내가 했냐구요! 어머님 오셔와! 어머니! 내가 안 했어요! 얼마면 치맥 할거야? 아 단가야? 제가 치맥 뭐 치킨값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포티죠? 척척박사님 슈퍼채킹 45만원 감사합니다 돈 갚는거 보여줘 준비! 병신! 병신! 병신 마요! 저는 카스테르 진짜 좋아하는데 카스테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맥주 좋아하면 맥주 광고도 받아줘 맥주 광고 주세요? 형 우리 맥주 내일 런칭이니까 개혁식 풍선처럼 옴브린 유과자 닭다리 양쪽 들고 악불로 예진이라서 내가 꿀벙을 톡톡 하는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플로티 한다고 안해 네, 오빠는 바로 돌려 예진아 정신 차려 예진아 정신 차리자 나대지 말자